군 소통 커뮤니티인 더 캠프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순국 영령을 기억하겠다는 현수막을 보고 기가 막혔다며 부모들이 진정한 호국 보훈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한다고 썼습니다. 69회 현충일을 맞아 정부가 호국 보훈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최근 군내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로 군 장병들이 숨지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겁니다. 지난달 25일 육군신병훈련소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숨졌고 그보다 며칠 앞서 또 다른 육군신병교육대에서는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이 숨졌습니다. 이후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부모들이 직접 군에 간 아들을 지키자며 사망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의 사망과 관련해 훈련이 아닌 가혹행위였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기다린다는 손글씨와 함께 나라가 보호해주지 않는 자식 부모가 지킬 것이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권 사망이라고 적힌 검은색 근조리본이나 촛불 사진도 이어졌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오전 10시 전국에 울린 묵념 사이렌 소리를 지적하는 군인 가족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직접 만든 손 피켓에는 생때 같은 자식이 죽었다며 지금 묵념 사이렌을 울리고 싶냐고 썼습니다. 이어지는 군내 사건 사고에 군인 가족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뒤숭숭한 현충일을 맡고 있습니다.